그냥 해석력만 좋은 시스템은 아니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드의 개운입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나 홀로 이 개욕을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벅이가 돋아나오고 찬물이 온 바람의 해적일 때에 가도 빠져가지는 않도라시던 그런 약속이 있을겠지요 날마다 개여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빠져가지는 않도라 쉬워 굳이 그리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받아주ża 하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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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도 아주 같이 난 너라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요울에 만져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같이 난 너라시던 고지마고 고지마고 고지마는 보탈인 지요 정미조의 개요울이었습니다